올베릭 4장 시작합니다 베르너가 영주? 대체 어떻게 된거지? 지금 찾으려고 하는 NPC가 베르너인데 베르너가 여기 이 마을의 영주라고 합니다 화영에 쓰는 기둥이야 한달에 한번 여기서 처형을 집행하거든 이번달에도 4명 저번달에도 4명 그전에도 4명 여기는 그런 법이 있지 너희들에게 리더는 있나? 만나고 싶다만 안돼 외부를 데려갈 순 없어 실력을 증명해봐 그러면은 우리 리더를 만나게 해주겠어 이런 뜻인가보죠? 아까 그 광장에 빨간 모자를 쓴 남자가 있지 우리중에서도 최고실력자야 그를 이길정도라면 소개해주지 빨간 모자의 남자 이 녀석이죠 윈힐드의 포요 이야 리더 실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전영주가 부정으로 실각했다고 했지만 그건 날조였습니다 저는 전영주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을 구하고 싶습니다 우선 양동부대가 광장에서 화려하게 날뛰고 다닙니다 그 틈에 정의부대가 비밀통로를 이용해 저택에 잠입합니다 자 이곳으로 가나 봅니다 마렬 사태를 위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비밀통로입니다 자 이곳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영재조타고로 가는 숨겨진 길 어? 도착했네요? 베르너의 폭고를 끝장내죠? 와 어 뭐야 위험해 흠 역시 그 남자가 주축인가 너희들은 그 놈을 막아라 영주 베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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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레 오 오 아버우나이 어 여기를 에어아르트한테 맡깁니다 오호 여기를 에어아르트한테 맡깁니다 음 갑니다 자 이곳이 보스방인 것 같습니다 오 오 말 어디서 났어 자 조사하겠습니다 심반 체력 콩그레아 루프스 잡았습니다 베르노의 검 아 화영을 했던 광장이 이렇게 됐습니다 오 이렇게 엔딩이 났습니다 자 이제 두개 남았죠 프림로제랑 하니트꺼 하니트꺼 먼저 봐야될 것 같네요 아 여기로 가면은 하니트에 마지막 장이 있나봅니다 오 여기 동굴이 있습니다 마르살림 지하묘지 오 이곳에 보스 잡겠습니다 자 이 녀석의 체력은 어떻게 사는거야 마르살림 도착했습니다 여기로 온 목적은 좀 나중에 하고 다 둘러보겠습니다 검 검 검투사라네요 헉 이거 봐요 역전의 왕패 행동 후 HP SP 회복 와 이런것도 있네 궁전 있네요 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이 마르살림의 무구점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있네요 자 이 마을에는 세개의 서브캐스트가 있습니다 우선이 할아버지부터 난 네 나이가 되도록 사치만 부리고 살았지 이 대륙의 각중 미술푼 음하고 오락미식에 이러기까지 모든걸 말이야 하지만 요즘은 그것도 칠려버렸다네 음 어디 지금까지 아무도 본적 없는 것이 없을까 이국의 모험가 다음 넘겨주겠습니다 이런것도 얻어놨네요 어 이렇게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 녀석 저는 이 마을에서 어느 부족장과 그 B로 접촉해야합니다 그러려면 그의 행동 일정을 입수해 혼자 있는 시기에 되게 노려야 됩니다 아 이것도 다 얻어놨겠죠 제가 그쵸? 안녕하세요 저는 칼리마왕의 적자 글로리아입니다 아 글로리아라서 리아였군요 지금 관광중인 여행자에 지나지 않지만 활락가를 이용한 탈세와 뇌물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한 부당한 취급 결국 환가할 수 없는 일입니다 2층과 부왕께 확실히 전하겠습니다 단념하세요 자 이렇게 받았습니다 왕녀의 코트 왕녀의 코트 여깄네요 이겁니다 행동후 HP 회복 와 세네요 이거 다음 서브는 이게 마지막이죠 하지만 그전에 이 NPC를 여기 이 아펜캐스트를 했던 OOL에 이 아줌마한테 데려갑니다 아 너 돌아온 게냐 자 보상 받아갑니다 자 마지막 서브 깹니다 이바고 처형당을 남자의 소원 틀어주지 않겠어 나는 옛날 연인이 있었어 라라는 여자인데 알 리가 없겠지 죽기 전에 그녀가 어떻게 지는지 알고 싶어 정보가 있네요 자 이렇게 보상 얻었습니다 300원 줬네요 자 하니트 시작합니다 퀘스트 우선 엘리자를 찾아야겠군 하니트 잘 왔어 잔타를 구할 방법은 찾았어? 붉은 눈을 쓰러뜨리면 돼 붉은 눈이 유적에 눌러앉아서 유적의 마물들이 밖으로 도망쳐 나왔어 그래서 이 마을에 레논스 장군이 부하들을 이끌고 마물 퇴치하러 갔어 한편 그때 그레이산드 유적에서는 우와 돌로 몸이 돌로 돌로 변했는데 말을 잘하네요 으아 오오 랄프 부장 니가 태각을 지휘해라 붉은 눈은 내가 맞겠다 가라 오오오 만물 퇴치하러 간 병사들이 돌아왔다던군 이쪽을 랄프 부장 토 볼 때는 개별한 것 같아 힘을 빌려주게 오오오 마무리를 여기서 밖으로 내보내지 마라 나를 따라라 하니트님을 위해 길을 만들자 자 이곳인가 봅니다 붉은 눈에게 가래요 자 이곳이 보스인 것 같습니다 석상들이 있죠 오오 야 드디어 붉은 눈 오 전 드래곤일 줄 알았는데 드래곤이 아니네요 어? 바로 싸우네요 자 조사합니다 자 조사합니다 10만 체력 오 잡았네요 아 죽었습니다 전투 도중에 석화 기술 같은 거 안 썼습니다 그냥 약했어요 뭐 특별히 쓴 것도 없었고 아 진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 움직인다 아 석화가 풀립니다 신났죠? 어어 마무리다 마무리 나타났다 마무리 나타났다 어? 어? 하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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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트